보석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네요. 안녕하세요 산책길 친구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남천나무 생명력이 강해서 양지 음지 가리지 않고 잘 사는 나무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니 무조건 예쁘고 꽃이 탐스럽고 예쁘게 피면서 여름에도 멋있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잎 색깔이 차츰 갈색에서 겨울이 오면 잎도 열매도 빨강색으로 변하면서 주렁주렁 매달려서 귀부인의 보석을 걸친 것처럼 반짝반짝 빛을 발산합니다. 그 열매와 잎은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열매 위에 눈모자를 뚝 눌러쓴 채 꿋꿋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천나무에는 살균 효과도 있고 또 옛날 중국 전설에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해서 진시황은 반드시 남천나무 젓가락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권세를 누리고 장기 집권을 한 것 같아요. 끈질긴 생명력과 아름다움과 좋은 효능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남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남천은 중국에서는 신선이 먹는 나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름은 성죽이라고 하는데 잎의 모양이 대나무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아요. 또 남천은 나무, 열매, 뿌리 모두 약재로 쓰이는데요. 뿌리는 죽근, 가지는 죽경, 열매는 죽자라고 하는데 원산이 중국이라 그런지 모두 대나무 죽자를 쓰는 거냐? 어쨌든 나무, 뿌리, 열매 모두 쓰는 방법은 잘게 잘라서 말려서 다려 마신답니다. 또 담금주를 담가도 된다는 거냐? 효과 면에서는 달기부전, 특히 노화 예방에 효과가 좋아서 늙기 싫으면 남천을 취하라고 합니다.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꾸어 준다는군요. 남천은 사계절 채취가 가능하고 버릴 것도 없으니 참 신통하네요. 요즘에는 조경수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어요. 남천은 신선들이 먹는 나무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악한 기운을 모두 몰아내준답니다. 남천의 잎은 생선회를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생선의 밑에 남천잎을 깔고 그 위에 생선을 올린답니다. 살균 작용을 해주니까요. 또 남천의 성분 중에는 난디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진통과 마취 효과까지 있어서 통증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등의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 진통제로 많이 쓰인답니다. 또 남천에는 남녀 불문, 성기능에 좋은 성분이 있어 남녀 모두 정력 보강에도 탁월하답니다. 또 남천에는 마그노플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체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신장 기능과 전립선염에도 도움이 된다는군요. 그 외에도 충혈된 눈의 면역력 강화, 항암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위염이나 간염 같은 성인들의 질병에도 효과가 탁월하답니다. 남천, 나무도 꽃도 열매도 모두 예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남천은 성질이 차가운 성질이어서 몸이 냉하신 분들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약간의 독성도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욕은 화를 부릅니다. 적당히 조심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남천의 꽃말은 전화위복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천이야기 산책길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